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똑바로 하세요 개새끼야 아니 왜 저런 거야 쟤 이러면 진짜 재미가 없다고 우리 팀 또 근데 우리 팀 또 병신이 있다 이거는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밸런스가 맞다 오지마 오지마 아니 정글 도세요 피들스틱님 여기 정글이 많잖아 아 이 새끼 뭐야 피들스틱 이상하다 그니까 일부러 저러나? 아니 근데 워윅도 이상해가지고 근데 워윅은 잘하는데 이상한거고 피들스틱은 못하는데 이상한거야 내가 딱 보면 알아 그 차이를 와 미치겠다 진짜 왜 파는 팀에 이상한 애들 있냐 나 좀 이기면 안돼? 어? 개새끼야 공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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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 개새끼야 공포 걸라고 아 꺼져 그냥 아 씨발렬 혼나 못하네 진짜 어? 설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것은 Pokémon 4 아 информ 그러면은 아아아아아아 어얽 개새끼야! 그만 좀 해! 한 번만 죽여라! 그렇지! 그렇지! 아... 안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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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... 아... 시발... 히틀들이 있긴 한데 히틀이 있긴 한데 무조건 카타가 방템이 없어 야 카타 오른쪽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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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카타부터 어? 아 아깝다 이거 그림 나온다 자야만 어떻게 좀 자야 딜이 카타가 좀 던져보니까 템이 던지는 템이야 저게 어!! 오오옹 개새끼야 야야야야 와 진짜 이거 죽으면 안돼 응? 오오옹? 자 카타가 존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궁 5초 이거 이거 안되나? 되지 않나? 돼 돼 돼 돼 되지 돼 이거 먹어 먹고 와야지 아 불안한데? 아 몰라 이거 왜 맨팽 찍는거잉? 이거 진짜 안된다고? 이게? 빨리! 빨리 쳐 내가 뒤에서 봐줄게 미안해 뭐야 이거 아니 그냥 빅토르 오기 전에 버스터 했으면 그냥 먹었는데 그니까 일로와봐 여기 이거 나 보이나 이거? 그럼 내가 여기서 모습을 보여줄게 내가 왜 안죽어 저거? 시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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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토르 아니 빅토르 아 가가가자 가자 아니 이 새끼 자야 어디갔 아 이거 라칸이 무조건 카타부터 시작하면 이겨 어? 이거 이거 그냥 빅토르 그냥 빅토르 일단 일단 빅토르 모로가야 죽였어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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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석 미니언 끌고 올게 미니언 민니언 이걸 이렇게 랄루가 아니 근데 나 이거 3-9-11로 이기니까 연패 끊어도 뭔가 좀 그런데 애들이 안 믿어줄 것 같은데 근데 왜 자꾸 솔킬 다 했어 아니 원래 못 이겨요 아니 원래 못 이기면 라이즈를 왜 골라 라이즈 아니 앞뒤가 안 맞아 이 사람이 아니 봐봐 빅토르 왜 안한다 빅토르 고르면 올 AP가 돼서 안돼요 그러면 라이즈는 AP가 아니야니까 라이즈는 뭐랬어 라이즈는 빅토르랑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은 근데 빅토르 적팀에 나오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뭐 이겨요? 에이 봄